와 지금 여기는 KBS 불회명곡 퇴근길 현장입니다 이찬원과 함께 어머 특자가 안보이는데요 찬스님 짜잔 트위스트 고고 너는 나의 여름 오 이것만 들고 있으면 시원하겠네요 여름 와 서울 이찬원의 서울 찬스방 와 서울 찬스방님들 이렇게 응원 오셨습니다 이찬원씨 오랜만에 휴식하고 오랜만에 첫 오늘 녹화 불회명곡 녹화 잘 마쳤으리라 믿고 이렇게 퇴근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 찬스방님 와 잠깐만 이찬원과 함께 트위스트 고고 아까 MC배님이 출근하시면서 이거 트위스트 고고 얘기하던데 아 그랬어요? 네 봤어요 이찬원의 평찬사찬 어? 내가 귀에 익은 평찬사찬 서울 콘서트에서 이찬원의 평찬사찬 똑같네요 이찬원의 에어왔어 우리 찬언이 이쁘거죠 네 이렇게 평찬사찬님들 오셨습니다 와 오늘 너무 기다려지죠? 이따가 막 울지는 마세요 또 눈물 나오면 눈물 나오면 막 아니 차 보고 눈물 나서 혼났어요 그러니까요 울기 전에 가보는 거 같아요 또 얼마나 보고 싶으셨을게요 아닌 거 같은데 응 차 보고 눈물나도 많죠 진짜 이찬원과 함께 트위스트 고고 차만 봐도 반가워 이찬원의 서울 찬스방 차만 봐도 반가워 이렇게 응원봉까지 준비해오셨네요 로또봉 오랜만에 보네 로또봉 진짜 내가 다 반갑네 로또봉 오랜만에 보네요 아니 나는 낮에 퇴근합니다 현장에서 막 이렇게 흔들어야 되는데 로또봉 안 갖고 왔어요 두 방울 때렸네 공연장에서 이렇게 흔들어야 되는데 왔다 와 찬언씨 만나러 오려면 기본으로 갖고 와야 돼 그래요 로또봉 아유 퇴근 저녁인지 몰랐어 맨날 낮에 나와서 전신이 깜빡아 아 오늘 2부까지 해서 와 와 이찬원 어디 못가 실물깡패 찬또 매기 와 나 오늘 이거 처음 봤는데 너무 이쁜데요 와 이거 제가 슬쩍 뺏어가고 싶어요 와 너무 이쁘네요 이찬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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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사랑받지 마세요